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 오늘은 이삭토스트에서 새로나온 트리플 소세지 그리고 하나만 먹으면 배고플 것 같아서 통새우도 한번 사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께요 괜히 이렇게 잘랐다가 망했어요 소세지 종류가 트리플이랑 더블 두개가 있는데 그냥 소세지가 하나 더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차이래요 근데 더블은 3900원이고 트리플은 4400원이에요 맛은 그냥 토스트에다가 소세지 넣은 맛인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맛은 좀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골고루 혹시라도 나중에 잘라서 드실 때 대각선이 아니라 가로로 자르시는 게 망했어요 맛은 맛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저는 피자 토스트 되게 좋아하는데 피자 토스트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그냥 치즈랑 소시지 3개랑 양배추 끝 피클도 없네요 여기는 통새우 한번 먹어볼게요 디저트 날씨애댑 로제 롤떼리아 새우버거 이것보다 롤떼리아 새우버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입맛에 새우는 별로예요 새우버거가 훨씬 맛있어요 반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망해서 롤떼리아 새우버거 그냥 소시지가 맛있어서 먹을만한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잘못 자르면 진짜 불편해요 롤떼리아 새우버거 진짜 깨끗하게 먹고 싶은데 얘는 햄이 계속 돌아다녀서 먹기는 좀 불편해요 오늘 저의 이삭소스트 신메뉴 트리플 소시지는 맛은 그냥 별로도 아니고 그냥 보통인데 먹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 맛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소시지가 진짜 맛있어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